공짜 혈액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흑혈박쥐는 유일하게 피를 소비하는 야행성 포유류로 어두운 시간이 되어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흑혈귀 드라큘라와 같은 섬뜩한 이미지를 가져 할로윈데이의 공포 분위기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흑혈박쥐가 인간을 무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며 주된 공격 대상은 소, 돼지, 말과 같은 가축들입니다. 코에 있는 특수 열센서로 출혈 지점을 찾아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이빨로 상처를 내고 드라큘린이라는 항응고제를 투여한 후 피를 핥아 먹습니다. 물린 동물은 한참 동안 피를 빨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포유동물의 수명은 대개 몸 크기와 비례하는데 사람은 예외적으로 같은 무게의 포유류보다 4배 이상 오래 삽니다. 흑혈박쥐는 4.2배에서 8배 정도 오래 산다고 하는데 흑혈하지 않는 동안 체온을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고 밤에 활동을 시작하면 체온을 높입니다. 서로 몸단장을 해주고 먹이를 터에 나누기도 합니다.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암컷이 고아가 된 어린 박쥐를 입양에서 젖을 뿐비에 보살피고 돌봐줍니다. 자식을 가진 친구의 병이 심해질수록 더 자주 피를 나눠줍니다. 흑혈박쥐의 극단적인 장수는 유연한 체온 조절과 협동적인 사회 행동 덕분인 듯합니다. 흑혈박쥐는 매일 밤 1티스푼 정도의 동물피가 필요한데 사흘을 굶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사 위기에 빠진 동료에게 최근에 먹은 피를 개원해 먹이기도 하는데 영장류의 오정과 비슷한 유대관계가 만들어지죠. 동굴 안에 수천마리씩 모여 살고 있는 흑혈박쥐는 유일한 식단인 피를 생존 수단으로 살아야 하는 불확실한 삶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피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흑혈박쥐는 누가 피를 빌려주었는지 잘 기억했다가 훗날 채권자 박쥐가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면 빚을 갚습니다. 하지만 은행가들과 달리 흑혈박쥐들은 이자를 매기지 않습니다. 흑혈박쥐의 이가 비에게 10mm 정도의 피를 빌려주면 훗날 피도 같은 양의 피를 되갚습니다. 피를 생산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므로 생산량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흑혈박쥐의 놀라운 생존 능력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외졸증 치료 연구에도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혈액 대출이라는 상호협력으로 놀라운 집단 생존 능력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